러시아 팀의 공연을 보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어버이란 내가 이겨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아 정말 참 보기 좋죠?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수민족 중에 또 이족 여러분께서 전통축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너를 생각해도 즐거워 너를 사랑해도 즐거워 이런 팀이네요 네 온남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족들은요 손님이 오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손님이 오신다면 그냥 술도 접대하고 맛있는 걸 접대하면서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답니다 한국말이 좋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켜요 중국분이에요 그래서요 네 자 소개해주세요 이좋죠? 好 下面我们有欣赏云丹省江川心意艺术学校 想你是床了 爱你是床了 有请 네 부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박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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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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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